사자성어 이리관치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꿰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철학자인 주희가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말로 한가지 원칙이나 이치가 모든 것에 적용되어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주희의 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 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천지자연의 이치를 하나로 보는 동양철학의 근본적인 생각을 반영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양한 과학적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이라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칙이 모든 과학적 현상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일이 관지에 좋은 예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비즈니스에서의 고객중심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전략이 고객 만족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짐으로써 회사는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이 관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된 원칙이나 이치를 통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일관됩니다.